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계산작업 파일 불러와 주시고 날짜 시트 예제, 첫 번째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하고요. 위크데이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로 반환이 됩니다. 시리얼 넘버는 응시일을 선택하고 심표 리턴 타입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요일에 해당한 숫자 1부터 7까지 영역에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월, 하, 수, 목, 금은 1, 2, 3, 4, 5입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가요. 함수 삽입에 가서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평일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5까지는 평일로 표시가 되고요. 6 또는 7은 주말이라고 결과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사일자와 현지 날짜를 이용하여 근문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지 날짜의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I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합니다. 안쪽에 날짜 데이터는 Today 함수를 통해서 입력하는데요. Today 함수 가로 열고 닫고만 해주시면 돼요. Today는요. 그리고 이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여러분이 실습하시는 연도의 데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저랑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입사일자가 있는 H3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그냥 일반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서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문연수의 결과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 자녀 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험 일시까지 남은 일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틈호 입력하시고요. 두 날짜의 차이값을 구하기 위해서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하기 위해서 데이지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끝 데이터 마지막 날짜는 우리는 시험 일시까지 D를 넣는 거예요. 시험 일시가 있는 B13을 선택 두 번째 스타트 데이트는 오늘 날짜부터 시험 일시까지니까 스타트는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투데이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안쪽의 함수를 직접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투데이 함수는 안쪽의 인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 열고 닫고만 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자녀 일수를 구할 수 있고요. 시스파는 날짜에 따라서 결과는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업 시간에 시 부분만을 추출하겠습니다. hour 함수 입력하시고 수업 시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시간이 추출이 되죠. 그 값 뒤에다가 시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셔서 시를 문자 처리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4 예제 살펴보셨고요. 표 5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 요금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200원으로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몇 분을 주차했는지 분으로 환산해서 구하고요. 곱하기 20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2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hour 함수부터 구할까요? h-o-u-r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을 빼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1시간인데요. 라고 1이라고 구해져요. 1은 1시간에는 곱하기 60분이죠. 곱하기 60 하시면 60분입니다. 라고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몇 분 1시간 다음에 또 분이 초과될 수 있겠죠. 더하기 미니처 함수를 통해서 minute 출차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 시간을 뺀 값을 더해 주시면 현재는 1시간이지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80분 좀 더 시간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0분당 200원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200을 할 수는 없죠. 10분당 200원이니까 1시간은 1200원이잖아요. 6,20이 12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200원을 그냥 하게 되면 1200원이 아니라 12,00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분으로 계산한 값을 나누기 10을 하셔야만 10분은 1 그 다음에 20분은 2 30분은 3 이렇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슬래시 10이라고 해서 나누기를 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1시간은 12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시간 암수 살펴보셨습니다.